이거 뒤에 블라인드 일부러 친거야? 응, 그때 쳤었어 30분만 아아, 한 번만 제가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테스트해야 돼 안녕하세요, 유리서입니다 지금 라이브 테스트 1, 2, 3, 1, 2, 3 하이 병아, 병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휴일 밤 9시 여러분들 뭐하고 계시나요? 저는 지금 인스타 라이브를 켰고요 잠시 후 또 많은 분들께서 사랑해 주셨던 저희 유튜브에서 3행시 강의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오늘 2강 준비를 하고 있고요 좀 이따 하셔도 되는데 왜 굳이 들어오셔가지고 이러시죠 좀 이따 하셔도 되잖아요 네, 지금 네 유튜브 라이브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 옆에서는 유기선씨가 굳이 아, 저기 이따 하면 되잖아요 마이크 테스트를 해야 되세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모자를 쓴 건지 걸친 건지로 말씀해 주셨네요 네 걸쳤다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유병재입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좋습니다 네 강훈이 들어왔네요 강훈아, 안녕 반갑다 송출 마이크도 괜찮아요 너랑 카트라이더 다신 안 할 거야 네 많이 성장했다구나 어, 디스커버리 채널 갔다고 아, 이진호, 김진호님께서 제 매니저와 김진호님께서 오빠 오늘 김 드셨어요? 이에 김 끼었어요 아, 김이 아니고 제가 아랫니가 뻐드렁니여가지고 덧니여서 안쪽에 들어간 걸 오해하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상처가 됐고요 네 박, 박수지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실 충치 있으신가요? 네, 충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충치 개수로 초등학교 4학년 때 아마 제가 반에서 1등 찍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눈썹 다듬은 건가요? 어, 저한테 링크 보내요 노팀장님께서 이빨 빼라고요? 이빨을 빼요? 네, 지영 유우님께서 오늘 컨셉 뭐예요? 오늘 컨셉은 저번에 했었던 제 유튜브 방송 중에 삼행시 교양과목 교양필수 삼행시 2회 1강을 했었는데 오늘 2강 순서로 여러분들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들께 지난번에 과제를 냈어가지고 그 과제를 토대로 오늘 방송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아, 댓글 댓글 따라해 드리기 병재씨 지금 렉 걸려와서 목소리만 들려요 어떡하죠? 모라하지님께서 조금 떨어져주세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조금 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많이 떨어져는데 팔이 긴 팔이 아니어서 네 헌스타님 훈스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 여러분들의 별명을 지어드리는 시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싶네요 네, 훈스타님께서 모좁남 모자가 좁은 남자 이런 말씀이시겠죠? 아, 모공이 좁은 남자 감사합니다 칭찬이었네요 제가 또 자격지심 때문에 정승현님 성함 올려주셨네요 정승현님 별명 정숙이 정숙이 안승주님 안승주님 별명 맥주안주 네 최필성님 필링젤 필링젤 김다원님 김다원님 김다원 원숭이 이상은님 은갈치 조성희님 희나리 부른 구창모 박소담님 담배 권민진 진라면 한의정 정숙이 유병재 누렁리 황민지 황민지 민대머리 네, 형님 위기인 것 같다고 저희 회사 직원분께서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셨네요 김도영 영부인 조채은 채소볶음 유규선 대머리 안다연 연두부 라비중이에요 라비중이에요 김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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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데요 서유기 정말 신기한게 뭔지 압니까? 별명짓기를 하고 나서 시청자분이 400분이 늘었습니다 신기하네요 정기윤 윤희나는 대머리 강유주 강유주 주유소 강유주 주유소 황준희 주노해요 여러분들 별명 지워드립니다 박수와 아주가리 염소 박수와 아주가리 염소 박수와 아주가리 염소 강성혁 혁띠 강성혁 혁띠 본인인 웃으려고 하는거냐고 이렇게 물어봐셨네요 맞습니다 실제로 좀 약간 행복해졌고요 좀 핸드폰이 배터리가 좀 거의 좀 달아가지고 네 요거 임성섭 섭섭해 임성섭 섭섭해 김혜민 혜민스님 요건 요건 잘진거 같은데 김혜민 혜민스님 김혜민 혜민스님 백건호 백건호 건어물 건어물시장 강민 치치엄마 치치엄마 치치엄마가 별명 아녜요? 치치엄마가? 네 여러분 오늘 머리를 너무 많이 썼습니다 이제 인스타 라이브를 종료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지어드린 별명 정말 오랫동안 애용하고 또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아직 안달라갔지? 네 아직 우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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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할래요 어 네 여러분 잠시 후에 저 유튜브 채널에서 유병재 라이브 삼행시 강의 2강 또 준비가 되시니까요 여러분들을 많이 또 넘어와서 시청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야 그림 그림같이 빠지시네요 이렇게 또 진짜 마술같이 또 500분이 빠지셨는데 좋습니다 가도록 박 마지막으로 해주세요 박영하요 이렇게 해주셨네요 영하 20도 저는 이제 가겠습니다 안녕 이따 봐요